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미 놓쳤는데 이 이정근 노트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폭발력이 있을 것 같네요. 밑에 이 부제목인 이정근 씨가 여러분들 보면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남긴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뭐 주거나 이렇게 하면 훗날을 대비해 가지고 본인이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녹음을 했을 거 아닙니까요. 취미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취미로 녹음을 하지는 않고 의도가 맹악한 사람인 거죠.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도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송영길 당 대표의 돈 봉투 전달 사건에서도 깊숙이 관려했던 것. 다 그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목표가. 그러니까 훗날 예를 들면 자기가 정치 자금도 대고 이렇게 했는데 공천을 안 준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녹음을 깔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여의도 그 세계는 그렇게 아주 협박이 많습니다. 이번에 당직자로서 당협위원장을 물러나는 사람도 보게 되면 그런 공천 과정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전혀 터무니없는 그 여성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바람을 피웠다 뭘 했다 그렇게 잔뜩 이런 노트에 적어 가지고 그렇게 들이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세계에요. 여의도라는 세계가. 녹음도 이런 협박을 하고 상대방이 여러분들 그 음해성 정보를 유통을 시키고 그런 것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동네가 여의도 그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 씨는 뭐 그 여의도 동네에 있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을 처음으로 터뜨린 데가 시사저널이더군요. 아무래도 이제 주간제니까 취재하는 데 좀 호흡이 긴 취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4월 21자 시사저널의 특종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이정근 노트의 첫 기사였던 것 같아요. 단독 입수 친노 친문 친명 돈줄 적힌 이정근 노트 드디어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게 2024년 3년 4월 21일 날 시사저널의 기사입니다.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시사저널에 굉장히 취재력이 뛰어났죠. 이재명 친린에 문재인 재수에 류영진 노무현 제목으로 각각 a4용지 한 장씩 다짱 분량의 그런 기술이 돼 있는 겁니다. 이정근이 지난해 9월에 구속되기 이전에 구술로 남겼고 한역 의원 14명을 포함해서 51명의 실명이 등장한다. 이건 좀 석연치 않네요. 본인이 방송작가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구술로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시사저널이 특종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밑에 이런 사진은 그거를 구슬 정리한 내용입니다. a4용지 한 장씩 다섯 장 분량이다. 이재명은 민주당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자 전부 털어놨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검찰은 녹취 파일 이외에 돈 전달 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된 이른바 이재명 노트를 확보했다.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기자들이 뻥을 치지는 않을 거라고요. 검찰이 이재명 노트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 측은 수사팀이 이재명 노트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인용문 한 걸 봐가지고 기자가 그런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 정철성 변호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뭔가를 적어놓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정근 노트는 없다. 당연히 사건을 수임한 정철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뭔가를 적어놓는 스타일이 아니다. 거기부터 일단 정철성 변호사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녹음 파일을 그 정도로 남길 같으면 그것은 훗날 반드시 뭐죠 본인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협박용으로 쓸 건데 당연히 녹음을 맡기면은 작가 출신이 당연히 메모 같은 걸 가지고 남겨놓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욱 씨가 여러분들 한 8억 정도를 제공하면서 이 돈이 내 생명줄과 같으니까 기록을 남겨놔라 직원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사건을 맡은 정철성 변호사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사전을은 10억 원 수수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술하고 지인이 6필로 정리한 a4용지 5장 분량의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이정근 측에서 흘린 거로 볼 수 있겠죠. 문건에는 제목이 친노계 친문계 친명계의 자금줄이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각각의 제목 하에서 주요인물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노트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 관계자가 진술하는 부분들이 기자에게 털어놓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엄청나게 불안해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이 문건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전철성 변호사 여러분들 이야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이정근 씨가 겉으로는 담대하게 보이지만 구속된 건 처음일 겁니다. 감방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안해했다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인 거죠. 그리고 이런 볼인들이 살아날 국리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덮어쓰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대장동의 유동규 씨하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놨고 이 문건을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이 들으실 게 어떻습니까. 저는 시사전을 공동취재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노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 회장을 지낸 A 씨인데 노태는 A 씨가 부산 인맥관리를 맡은 것으로 나오고 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박우식에게 관회해서 사람을 붙여주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딸을 통해서 인사청탁 알성 등을 해결함 딸이 심부름 담당이라고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또 A 씨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특수관계라는 관계도도 끌어져 있다. 내용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사전을이 이정근 노후터에 그런 실체가 있다는 부분을 보도한 부분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기자들도 그런 소설을 잘 쓰지 않습니까. 여기 취재를 보게 되면 여러 명이 관여했습니다. 조혜수 기자 김현지 기자 공선윤 기자 이게 아마 이정근 노후터의 실제를 확인한 첫 번째 그런 기사가 아니겠느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박범계 3선 의원도 이런 부분에 이제 본인들도 다 인맥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녹음 파일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그것이 바로 이정근 노트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겁나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